오 넘었나요 안 넘었대요 넘었어 실격이야 지금 아니 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지금 무슨 생각했어 합격할 생각 딴생각 했지 지금 아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으 으 으 자 긴장되죠 제가 많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여 드렸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백절 받고 싶은 이 마음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떨립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배웠던 대로 합격 파이팅 파이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많이 떨리세요 결국 다음입니다 이러고 봐서 3 여기에 잘 돌릴 수 있어요 8 예 예 예 예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. 그랬지? 파이팅. 일단 자기 시간은 충분하니까. 아 오늘 합격 못하면 촬영 다시 해야 되는데. 바로 왜요? 왜 이렇게 마음이 죽었지? 하나,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아 아까 거 100점 받고 오겠습니다. 501번. 44차.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다섯, 차비. 뚜껑. 미니 Barack woman. 하나, 둘, 셋. 슬플리스타를 만들었을 때. 저는 아 ½, 셋이 예정입니다. 오늘 바로 멈칩니다. 3초를 기다려요. 1, 2, 3 어 떨려 저희가 시험장이 완전히 같긴 하지만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잘할 수 있을지 봐주세요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게요 확인되었습니다 핸드브레이크를 채워줍니다 다시 내리고요 드라이브로 변속 앞으로 조금 나와주고 탈선 감점입니다 아 감점 괜찮아 아 지금 지도자 때문에 엄청 아쉬워하고 있겠다 제가 합격만 하면 되니까 아 여기서 근데 제가 가속에서 실수를 하면은 이제 빠진단 말이죠 아 갑자기 무섭다 여기서 일단 탈선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수지판에 지나친 후에 과속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수지판에 지나친 후에 과속하십니다 아 100점 많이 줄 알았는데 이제 기능시험 합격자입니다 이제 기능시험 합격자입니다 제 친구 중에 기능시험 사수 한 사람 있거든요 그냥 놀려줘야겠다 놀려줘야겠다 사수 했니? 나는 화력이야 저 아직 별로 안 추네요 하하하하 연습해야죠 수고하십니다 도로로 나가고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2단계 그래서 오늘 나오다가 살짝 밟았는데 어? 이게 실격인 줄 알고 실격하지 않냐? 다행히 10점, 3점이어서 90점으로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. 여유롭진 않았어요, 사실. 3점 된다고도 굉장히 초조했어요. 지금은 잘 들어왔고요. 이제 다음에는 도로주행이 있으니까 또 이 진행하고도 완전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아주 떨리고 뭘 하고 싶어요. 그렇게 잘 들어왔어요. 빨리 도로주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하하하하 여유롭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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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턴이 두 번이나 있네. 여유롭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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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랑鳥이 두 번이나요. 여유랑ϊ을onter 수 charisma var일 when stor. 여유랑아 여유랑이 대하는 방법 быв의 everynew aprovech de 유 arms. 여유랑이 두 번이나요. 여유랑은 acceler ülση에 조금이 매 amplifier 되면 여유랑이 세 번이나요. 아멘